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둘째 제이입니다 공부 살면서 시작 우리 룸베 사랑해 아기피부 이 귀구리보다 더 빛나 우리 아꺼 사랑해 막내 같아요 아 귀여워 애기피부 뽀송뽀송 언니 사랑해요 이 머리색 뭐야 너무 이쁘다 킬링파트 정말 잘 먹어요 방금도 먹고 왔어요 지금 맛있는 거 잘 알아요 방금 멸치국수 정말 맛있었습니다 니가 먹는 건 다 맛있다 그렇게 먹으면 살이 안 쪄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얼굴 비결이 뭐야 뭐라고요?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아 네 매운 거 반전 매력 그리고 우리 아기 보라색을 정말 좋아해요 네 머리도 보라색이에요 엄마요 안무를 빨리 외우면 좋겠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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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주먹만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5부 설명서를 끝났는데요 제가 반론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뭐야 뭐야 할 게 없지 않았나요? 할 게 없었어요 아 잠시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일단 일단 들어볼까요? 네 머리 보라색인 게 그렇게 저에 대해 설명을 할 건가요? 어 언니 예뻐요 언니의 캐릭터죠 이번 앨범 네 보라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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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라색이 인정 인정 캐릭터 인정 안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근데 선생님 타렉한 게 있나요? 타렉한 게 있나요? 타렉한 게 있나요? 타렉한 게 있나요? 안무 쌤 최애 최애 제가 이번 안무 쌤의 최애 안무를 잘 못 외워가지고 안무 쌤의 최애가 되었는데 타렉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요 저 잘 외워요 안무 요즘 많이 잘 외우지 않아요? 근데요 사랑해요 아 근데 진짜 요즘 들어서 안무 많이 잘 외워요 맞아요 인정해요 인정 인정 네 그럼 여기까지 진짜 파이팅 못 끝났다 끝 고맙습니다 Spен 사이 자 파이팅 이제 여러분